주류업체들이 맥주 판매 성수기인 여름시장을 겨냥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최근 여름시장을 겨냥해 맥주 테라의 새로운 유튜브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BBQ, 도미노 피자, 여기 어때, 집방 등 식품, 레저, 부동산,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해 테라가 다양한 일상에서 즐기는 맥주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후 늘어난 홈술, 혼술족에 가장 어울리는 맥주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콘셉트로 만들었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여름시즌을 앞두고 직접 길거리에 나가 홍보하거나 축제를 후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축제나 이벤트가 제한되면서 이제 가정시장을 겨냥해 컵세트 등의 굿즈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